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주제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얼핏 보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아니 나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개념. 이게 거룩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다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홀로 수행하면서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 이게 거룩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이 거룩의 개념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지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맞는 표현이냐. 그렇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과연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은 상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정도로 타면서 어쩔 수 없이 열대가지고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우리 방황하고 살다가 인간의 영원한 멸망길로. 참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 뉴스를 딱 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죽는 거야. 한 번 죽지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데. 자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 자살했다가 뭐예요. 내 죽으면 끝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는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지옥 같구나. 그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해주지. 죽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뭐 살만큼 살았잖아요. 지옥 같구나. 거의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이고 지옥 같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운명이에요. 누구나 하다. 자살을 하든지 병으로 죽든지 상관없이 운명이 뭐냐. 사단 존으로 다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아세요. 지옥. 누가 하고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다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너가 받을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고통이지 너는 안 태어난 게 나을 뿐이었어. 영원한 멸망 열두 가지 운명 속에 빠져서 우리 방어하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죽는 존재. 인간이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요. 과거에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저주받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대가로 송양받았다. 송양받은 거예요. 송양받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가 무슨 말이에요? 어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리토의 십자가로 모든 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다 송양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어인이에요. 어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 실컷 죄지였는데 어인이래요.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어인이라 칭학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 이것만 나오면 부담이 돼요. 거룩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율법적 접근이 그렇습니다. 워낙 그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올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주일 되면 절대 물건 못 사요. 차도 못 타요. 돈을 쓰면 안 돼요. 주일날은 큰일 납니다. 주일날 세상에 돈 쓰면 뭐 외식을 했다. 식당에 주일날 뭐 살아갔다. 그 적사하는 줄 아세요? 적사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상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일에 공부도 못해요. 공부하면 큰일 나요. 공부가 안 돼요. 월요일날 시험이 있는데 토요일날 12시까지만 땡 할 때까지만 공부하고 공부 못해요. 그리고 주일날 딱 땡 12시 끝나고 그때 공부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막 때리고 일어나는 안 했는데 우리 사촌은 사촌에게 우리 장노님 그 장노님은요 우리 사촌 그 이모부님인데 그 장노님은 무섭게 주일날 빨래를 빨았다 다 박살 내버렸다. 공부했다 막 몽두리로 때리려고요. 주일날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파마머리하고 왔다. 성관에 못 써요. 미니 스카트 입고 왔다. 나가야 돼요. 미니 스카트 여자가 청바지 입고 왔다.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때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 세대가 볼 때는 무슨 그런 일이 있나 그때 심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서론 가지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나는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도 기도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나가니까 눈을 감고 있는 이 일분이 엄청 길거든요. 사실은 눈 감고 있는 막 기도를 길게 하니 너무 지겨 눈을 떴다고 내가 장난쳤어요. 기도하는 놈도 코 잡았다 기잡아 당기고 선생님 알았어요. 선생님 알고 너 언제나 기도할 때 자꾸 눈 뜨고 장난치면 너 봉사된다 그러더라고 와 그때부터 눈 감고 막 장난치고 눈 감고 눈은 절대 안 떴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좀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날 때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봉사 안되더라고 그때는 선생님이 긴 짝대기가지고요 마루다 마루잖아요. 어릴 때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장난치면 머리를 탁 탁 때렸어요. 지금 때리면 한 놈도 귀한다고요. 맞아 한번씩 회다닐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영적 해석 이에요. 영적 해석 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갖 정제의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립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라고 우리의 삐치의 자녀라 그랬어요. 삐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삐치의 자녀라 그래 하셨는데 그 넓은 인생을 살아. 늘 정제의식 속에서 당당하지는 못해. 차라리 불신자들은 더 당당하고 배짱 좋고 하고싶는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도 정가 저것도 정가 쫄쫄 쫄쫄 안 되고 노는 스케일이 불신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불신자를 급대가리 없어. 그냥 막 나가. 그런데 신자가 되어가지고 다 날 그렇게 늘 그늘진 인생.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 율법은 사람을 잡는 놀무예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요. 복음 앞에 여운계 모든 성경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발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 여운계 전성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거룩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1, 2절 다시 봅니다. 여왕께서 여왕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종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말라 카데시 입니다. 카데시 거룩하라 할 때 카데시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되라 라는 의미에요. 구별 거룩이라는 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룩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되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아라 그하고 다른 얘기에요. 이건 율법의 해석이에요. 복음적 해석이 뭐냐 이 카데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다 구별됐다 과거 우리는 어때요? 상세히 삼장 불신자 상태에 빠져 살았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공중원자 잡은 자가 시킨 대로 역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에 그냥 이 원하는 것을 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극렬한 풍수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별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빼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그렇게 받아서 뭐가 돼서 이제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신분이 이 순간부터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해요? 구별된 존재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 금요일날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린다. 구별됐다는 정규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었어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헬람을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어디를 모았다고요? 죄악된 사장에서 빼낸 거예요. 죄악된 사장에서 나와 나와 너 나와 불러 모아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은약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돈자랑도 아니에요. 권력자랑도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적 공동체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고시도 이름으로 여기에 모임 이 자체 이 자체 아 나는 구별되었구나. 아멘 거룩한 자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 출발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제사예요. 피제사 피제사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다섯 가지 제사법을 설명해야 된다. 그 특징이 뭐냐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자 희생제물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는 피가 있어요. 피 희생제물 짐승입니다. 살아있는 걸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그게 뭐가 있냐 피가 있죠. 피 피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죄짓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피제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시겠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다른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시부리 9장 21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리야 피 이게 지금 십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거든요. 십자가 피를 다 설명한 거예요. 구약이 그 짐승의 피를 잡았어라도 죄를 용지해 주셨단 말이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예수 거시토의 피로만 우리가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예수 거시토의 피 안성홍도 아니고 이만히도 아니고 문섭명도 아니고 예수 거시토의 피만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십자가에 보이는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깨닫는 순간에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거릿을 통해서 주어진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일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모두로 감사 모두로 다 은혜 늘 감사 더 이상 그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다 전부 다 자기 주장이 은혜 받은 거 하나님 감사 감사한 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여러분 고주할 매주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고 아멘 내가 말이야 당의 장이니까 당의 장로들 말하고 고주할 매주할 온갖 교육권 다 다 지적하고 교육자를 모아놓고 내 밑에 교육자를 모아놓고 철심이 교육자를 고주할 매주할 하고 그럼 하나님 할 게 뭐가 있어요. 니 해봐라 그럼 니가 니가 다 해라 내가 할 거 니가 다 하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절대 죽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 모두 너러면 가진 은혜 모두 감사 모두 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지속돼요. 성장 모드로 바뀐다니까. 이 신앙 모드가 이리 되면요. 자꾸 성장해요. 누가 봐도 이야 작년보다 다르네. 말이 달라 행동이 달라 생각이 달라 삶이 달라 열매가 달라 증거가 달라 아멘 안 하죠? 오늘 복문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해놓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라 살아라 한마디로 로마서 22장 1절 2절에 삶을 살라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오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것은요 상세기 3장의 불신 현장입니다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급에서 400년 동안 조상 때부터 계속 우상승비하고 하던 그 버릇 그거 또 이 가난당 들어오니 가난당에 온갖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 풍속 귤에 그 따르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인되어 있는 종교생활 그야말로 우상승비 각인되어 있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은요 그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가졌던 각인됐던 체질 석관 문화 그거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계속 나타나거든요 수시로 이 갈거리 이 예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고생하느냐 예급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모세가 산에 잠깐 올라갔다고 금송화지 만들어가 금송화지가 우리를 인도했고 인도할 거라고 이따구 짓을 해요 홍역 가는 것도 보고 다 봤으면서도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봤으면서도 당장 그냥 지도자 모습 그리다가 흔들려 버려요 니 풍 체질이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 체질을 바꾼다고 얼마나 같다고요 40년 끌고 다녀 아니 일주일 내가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내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이집트에서 가난한 땅 가봤잖아요 버스 타니까 일곱 시간 일곱 시간 버스 타니까 일곱 시간 가는데 하나 40년을 땡땡 돌려 그러서라도 일주일이면 가요 그걸 막 땡땡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최종 목적지 가난한 땅 들어가야 되는데 체질이 이 예급 풍습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요 왜 응답 못 받는고 왜 평안한 응답을 못 받는지 아세요 옛날 불신자 상태에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종교사원 할 때가 아니라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바뀔 때까지 고생합니다 언제 바뀔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빨리 바뀌면 오늘 응답받아요 보금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 체질 가지마 다 율법 체질이거든요 율법 체질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사시면 돌립니까 이 풍습이 바뀌면서 뭘 왜 돌려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늘에서 매출하지만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나님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요 세상 풍속 물들면 영양이 입히지 못해요 세상 풍속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된다고 아멘 불신자가 친구가 볼 때 너 좀 다르구나 이리 돼야 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꼴 좋다 저거는 돈 내보다 더 좋아해 그럼 교회 다닌 장노래 저기 집사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생고생합니다 관한 땅 돌고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광야생활을 안 광야생활이 뭐예요 모욕을 할 때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으면 광야생활이 뭐예요 이거 뭐 진짜 뭐 평안이 없잖아요 덥고 춥고 그냥 사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지 변화를 받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변화된 과거의 상처 선불이 이런 잘못된 습관 영적 이 생활에서 걸림돌 되는 모든 과감하게 다 없애버려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살아오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불신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오는 것 이럴 때 우리 교회와 운동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강조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어제도 우리 정직자 목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을 가진 사람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욕심을 좀 내세요 저는 평신도 때 그렇게 욕심을 받으세요 일주일에 채 한 분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내 입을 열어서 보험을 말할 것이다 그거 했어요 내가 목사되기 전까지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되기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했어요 입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분 이상 불신자에게 내가 보험을 증가할 것이다 어떤 때는 퇴근을 사고하다가 바빴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다시 나가서 영접시켰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불신자에게 내가 보험을 증가해야 돼요 듣거나 말거나 영접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내 입을 열고 보험을 증가해야 돼요 얼마나 열어면 좋아요 다락방 얼마나 좋아 공인된 거 일주일에 한 군데 한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고 그 한 군데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 군데 한다 일주일 내내 충만해요 충만 그래서 이게 거룩한 부담인데요 아이고 놀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고 가고 싶은데 다락방 때는 못 가 참 부담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 있냐 없냐 따라서 설교 듣는 자세가 다르고요 설교 적용이 다르고요 다릅니다 젖을요 젖을 빨 아기가 있어면요 젖이 말이야 막 팍팍팍 나옵니다 아기 막 배가 10개월 돼도 안 나와요 저 뻥 터져 나와요 나와요 젖 빨 대상에서 젖이 나와요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험을 내가 증가해야지 내가 가르켜야지 내가 전해야지 이거 딱 있어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공급해 주세요 젖이 나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막 나와 샤나제 아멘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요 목회도 안 해보고 설교도 안 해보고 목회도 안 해보고 개최겠다는 게 겁 없지요 겁대가리 없지 그런데 800명 총신 80일에 총신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하나님 제일 높게 축복해 주셨어요 제일 높게 했는데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알잖아요 내가 동기들 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가면 거기야 거기 어디서 모든 검은 보압 막 해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게 축복의 통로라 모두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친구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막 직장에서 우리 직원 우리 성도님들 막 직장에서 어디 누가 하나만 데리고 가냐 안 할 데 없으면 할 데 없으면 갱비 갱비 갱비시 가면 아파트 갱비원들 하루종일 심심합니다 약으로 또 병 하나 들고 가세요 아저씨 수고하시죠 제가 30분만 앉아서 일을 하면서 대단히 감사하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선물도 주고 저는 명주일 때 되면 그 입구에 있잖아요 꼭 죽어갑니다 하고 수고하신다고 10만원씩 딱 아이고 누군지 다 보면 입을 칼 여러분요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받으세요 청소하는 데 아르바이트 에르바이트 청소하는 데 아주 아이고 저녁 목산도 다 하니까 말이 뭐 필요합니까 현장에서 이 보금을 영양을 직관심으로 맺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새로운 응답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라 산재물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주라 감사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요 아멘 물론 받는 것도 기분 좋아요 근데 주는 게 더 신나는 게 있지 하나님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이렇게 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후중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 뭔데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너 눈이 몇인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사후중이 두 갠데요 선생님이 약간 열이 바쳤어요 너 눈이 얼마냐고 너 눈 안 파는데요 상당히 일관성이 있죠 사후중이 일관성이 있겠죠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착실하게 나야 나오긴 잘 나와 착실하게 잘 나와 일관성 이기사 전혀 영통성이 없어요 방향이 안 맞아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요 일맥상통하는 영적 한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영적 한 흐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방향 메시지예요 방향 메시지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 받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자꾸 내 기준으로 접근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내 가치관으로 자꾸 보니까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거룩이란 개념도요 거룩이란 개념도요 결국 내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개념도 그리스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봐야 된다고 보금의 눈으로 바라 이 말이에요 보금의 내 눈 보지 말고 보금의 눈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영적 성장의 발판이다 영계 전성도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금으로 충만해서 성경적 거룩한 삶이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구체적 적용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내외기 19장의 말씀은요 구약의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산상순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봉 5장부터 7장까지 걸쳐 말씀하셨던 산상순의 핵심은 보금 가진 자가 장식 3장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팔벅에서부터 뭐요 빛과 소금의 역할 이렇게 말씀 이웃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성경적 물질과는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다양하게 언급했죠 오늘 본문 내외기 19장에도 보면 이런 삶의 실천적 내용이 구약시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언급됐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추상기 용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바탕이 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고 꼴보기 싫어 하는 것마다 미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보검의 눈이 없는 거에요 보검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아멘 사랑스럽고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눈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십자가에요 위로 하나님 사랑 횡으로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뭐 더 할 말이 없죠 이웃 사랑의 핵심이 뭐에요 불신 영혼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니까 뭐 또 세상적인 사랑을 말합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다 하는 거 종교들 다 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날 구원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뭐에요 영혼 구원해 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믿는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맛을 보게 해준 겁니다 가족들에게는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아 진짜 복음이구나 복음의 맛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내 자식이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 일법이에요 자식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아멘 그 자식인데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최수종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도 말을 존중한다 납니까 자식들에게 말을 놓질 않아요 그 정도로 존중해 준다 아주 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해보고 싶은 게 좋은 거에요 우리는 어떻게 자랐어요 2판 4판 그냥 막 막 말 막 들으면 자랐잖아요 그렇게 막 하는 거에요 그냥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요 복음의 맛을 보여줘요 잔소리 많이 해도 막 뭐 그렇게 지가 무슨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떠드란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맛을 보여주라 자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때 하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서론 내려놓고 본론 챙겨라 서론 세상에서론이요 왜 자살합니까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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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본론 모르니까 거기 단주라라 어느 지우락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일제 뭐랬어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갑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착한 일하면 천국 가냐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재차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나요 아이들은 뭐랬요 아니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냐 대답이 걸작이요 죽으면 천당 가요 그랬어요 맞지요 죽어야 천국 가지요 죽자는 천국 갑니까 죽는다가 뭐예요 죽어야 천국 가요 예사람이 죽어야 천국 간다고 예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사람이에요 예사람이 될 때 그 더러운 성격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사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사람이 될 때는 그냥 욕하면 같이 욕했잖아요 때리면 같이 때렸잖아요 손에 입혀 같이 손에 입혔잖아요 갈받잖아요 그걸 그 예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엉구한 욕을 하고 비방 손에 입혀도 절대로 반사 안 해요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왜 원수 갈목에서 내게 했다 너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주라 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질이 없는 거예요 고집 없는 거예요 주장 없는 거예요 죽은 놈이 무슨 주장을 합니까 갈라다 2장 입절인데 내가 죽어야 어디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빨빨 살아야겠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어요 흉한 냄새만 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최고로 거룩한 삶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인 말씀 성취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많이 들었어 설교를 성경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둘째로 둘째는 확신적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확신! 자기 나름대로 처음이 있어 이런 신앙생활한 상태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오는 것도 많은 성장이 이것은 거지만 여기 뭘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변화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된 행동하는 변화되어진 행동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불이 내리는 불을 내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변화된 행동이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 변화된 삶 이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저 사람 성기를 더럽더니 정말 변화되는데 화를 낼지 모르네 주장 안 하네 다 비판하더니 그런 거 안 하네 원리스 이르네 화평기 하네 아, 변화된 그리스도인 이거 변화 안되면 신앙 안 자랍니다 또 하나님이 서지도 않아요 이걸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상태 이게 최고의 이 그리스도인이죠 디모노소 2장 이스토로 21째로 보면 이 사지를 강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엉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검그릇 엉그릇이라도 주인이 설 수 있도록 깨끗하지 않으면 설 수 있지 못해요 깨끗하면 설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주인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결 못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 어디 서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 되기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뭘 하냐 영적 그릇이에요 영적 그릇 너희 여러분이 영적 그릇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다 그런 영적 수준이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현장 전도 저희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